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중에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계 행성이 무엇이냐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외계 행성은 무엇이냐면 태양이 중심이 아닌 또 다른 별, 또 다른 항성이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천체를 우리는 행성, 외계 행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빙글빙글 공존하고 있는 행성들 그리고 그 행성들의 개 묶음 시스템 그런 애들을 이제 행성 개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 행성 개를 외계 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망환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서 쭉 공부할 도플러 효과, 식현상,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이 세 가지, 공부하는 세 가지 간접적인 방법이 주된 관측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접 촬영 방법은 조금 사용하지 않는 방법, 좀 불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촬영 방법에는 일단 언급을 해볼게요. 망원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체 망원경, 우주 망원경 이런 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계에 있는 행성들, 다른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행성들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도 행성인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별을 주변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혹은 뭐 반짝 빛난다 하더라도 그 별에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한 빛이지 자기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행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성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망원경을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한 애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럼 몇몇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크기나 질량이 커요. 행성들이 목성형 행성처럼 크기나 질량이 굉장히 커가지고 아주 멀리 있어도 보일 수 있을 정도. 작은 애들은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행성을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 행성이랑 거리가 좀 가까워야, 아니 가깝지 않고 좀 멀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일정의 거리가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 가까우면 이 행성의 빛이 반짝반짝 많이 빛나기 때문에 얘가 보이질 않아요. 이것을 대표적인 예로 얘기를 해보면 태양이 있는 낮에는 우리 별들이 보이지 않죠. 다른 별들, 그네들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항성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행성들은 이 항성 별의 빛에 가려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진 공정 궤도를 가져야지 많이 이 별빛을 반사해서 우리한테 빛이 왔을 때 걔네들을 관측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몇 가지의 조건들에 해당하는 애들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 촬영 방법이 아닌 간접 촬영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시간은 우리 도플러 효과, 그 간접 촬영 중에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우리 외계 행성을 찾는 유일한 방법,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효과 혹은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무엇이냐면 파동을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물체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소리 혹은 빛 이런 애들이 있죠. 소리나 빛과 같이 이제 파동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이요. 관측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측자로 가까이 다가올 때에는 얘네들이 내는 파동이 훨씬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나 빛이 멀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갖는 파장이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과서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구급차 앰뷸런스 소리가 가까이 다가올 때는 파장이 짧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날을 지나서 멀리 갈 때에는 파장이 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소리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별이 있었을 때 그 별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면 이제 파장이, 그 별빛이 갖는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별이 나한테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별빛이, 별빛이 되는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 효과가 바로 도플러 효과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항성이 있고 그 항성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는지 그 존재 여부를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관측자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파장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자,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별이 관측자에게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이 파장이 짧아짐에 따라서 별에서부터 오는 우리 흡수 스펙트럼 있죠. 그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조금 더 파란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게 청색 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청색 편이. 자, 그리고 멀어지게 되면 이제는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파장이 길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색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파장이 짧아지고 길어지고를 좀 헷갈려 하면 여러분들이 스프링 노트의 스프링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걔네들을 사이를 쭉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스프링들 사이에 골들 사이가 좁아지게 되죠. 이 골들 사이를 파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좁아진 것처럼 파장이 좁아지게 돼요. 관측자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자, 관측자에서부터 멀리 나갈 때에는 이제 이 스프링 노트를 쭉 스프링을 쭉 늘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늘리게 되면 스프링들 사이에 골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간격이 멀어지는 게 이제 파장이 길어진 것과 동일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비유하면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자, 파장이 짧아지니까 파장이 짧은 쪽에 가시광선 색깔인 청색 쪽으로 흡수선이 이동 그 다음에 파장이 길어지니까 적색 쪽으로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항성의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아낼 겁니다. 자, 이 존재 여부를 알아내는 도플러 효과는요.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아낸 것이고요. 관측자로부터 이제 항성이 있고 이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의 공전 궤도가 이제 나란할 때, 시선 방향에서 나란할 때에 이것이 관측이 가능해져요. 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관측자의 눈을 등그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서 관측자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을 거냐면 이제 이 B라고 하는 애가 별이에요. 항성이라고 하는 애죠. 항성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이제 행성들이 빙글빙글 도는 돼요. 문제는 이 행성도 항성도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질량을 서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행성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행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B, 별도 마찬가지로 중력을 받아서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미세한 진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성이 있었어요. 그 행성이 이렇게 관측자한테 가까운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B방향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A의 중력에 의해서 B도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이 존재하게 되고 그 결과 이 방향대로 움직이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아주 커다랗게 공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공전을 하게 되고 얘가 공전하는 것은 이 자의가 아니죠.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별은 멀어지게 되는데 관측자는 누구를 관측하게 되냐면 항성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놈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B에서 빛이 멀어지는 걸 관측하는 거예요. 자, B에서 빛이 멀어지게 되면 이 빛은요, 파장이 점점점점 멀어지니까 길어지겠네요. 파장이 길어지면 이 빛에서부터 오는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어디로 갈 거냐면 적색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관측자가 적색 편의를 관측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주변을 A가 다시 빙글 돌아서 여기에 위치 될 수 있겠죠. 여기를 A다시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도는 동안 B도 A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빙글 돌아서 여기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B다시라고 해볼게요. 자, A 행성이 공전함에 따라서 중력 때문에 B도 미세하게 공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 이제 A는 이렇게 멀리, 관측자로부터 멀리 도망가죠. 그럼 얘가 멀리 도망가는 동안 이 B를 중력으로 끌어당기니까 B는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라고요. 자, 관측자의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얘는 파장이 짧아지겠네요. 자, 가까워지니까 파장이 짧아져요. 그러면 무슨 편이냐면 청색 편의가 일어날 거라고요. 편의, 자, 이 별로부터, B라고 하는 별로부터 오는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위치가, 흡수선의 위치가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청색으로 약간 이동, 빨간색으로 약간 이동, 이렇게 이동을 살짝살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흡수선의 이동을 이용을 해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고 이 도플러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B가 이동을 했구나. 이 B가 이렇게 공전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적인 행성이 존재했구나. 이 B의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는 행성 A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존재 여부를 알아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죠. 행성이 별을 공전할 때에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 자, 여기가 공통질량 중심이야. 두 개의 질량이 같이 이제 분배되는 곳, 그 공통질량 중심으로 두고, 중심을 두고, 이제 B랑 A가 약간씩 공전을 하게 되는데, B는 A의 중력 때문에 공전을 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관측자에서 중심별이 규칙적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도플러 효과에 의한 방법이다. 오케이?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편의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행성이 존재하는 여부를 첫 번째로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또 두 가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행성의 질량 또한 알 수 있어요. 질량을 알 수 있다. 자, 여기 표에서 얘기하고 있죠. 행성의 질량이 크게 되면 도플러의 이동량이 커지게 돼요. 자, 얘가 질량이 커지게 되면 B한테 작용하는 중력 또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B가 커다란 중력을 받기 때문에 회전하는 이 공통질량 중심으로서 공전하는 그 원의 공정 궤도가 훨씬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멀리 멀어지는 것도 더 멀어지고 가까워진 것도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 결과 도플러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더 확 확 바뀐다라는 얘기.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는 시선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도플러 효과를 주로 시선속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시선속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질량이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별빛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후퇴하는 것, 파장이 길어지는 것, 그 다음 이쪽이 이제 앞쪽으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는 것. 길어지고 짧아지는 게 이제 공통적, 우리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커다랗게 일어난다고요. 자, 여기 질량이 작은 조건 한번 볼게요. 질량이 작은 조건에서는 시간과 그 다음에 시선속도의 방향 동일한데 그래프의 폭이 작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움직인다. 여기에 있는 별빛이 도플러 효과가 미세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위쪽에 있는 건 질량이 큰 것, 그 다음에 아래쪽은 행성의 질량이 작은 것, 미세하고 그 다음에 커다랗고 이런 차이를 이용을 해서 도플러 효과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 행성이 갖는 질량을 알 수 있다. 항성 혹은 별이 갖는 질량이 아니라 행성이 갖는 질량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 질량 작으면 도플러가 작다. 그 다음에 행성 질량 크면 도플러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행성이 존재하느냐. 여기 B라고 하는 별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행성이 존재하느냐 여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래쪽에서는 추가 설명을 하면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자의 시선 높이에서부터 이 행성이 도는 공정 궤도가 나란한 방향이에요. 만약에 경사가 진다거나 수직이 된다거나 그랬을 땐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란한 방향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관측자로부터 여기에 있는 중심별이 멀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가까워질 때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2번이 멀어지고 있어요. 행성은 가까워지는데 항성, 별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니까 여기에서는 파장이 길어져서 적색 편이 여기에 있던 파장이 적색 쪽으로 이동했죠. 파장이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이동했죠. 적색 편이가 나타났어요. 자 4번에서는 행성이 점점점 멀어지고 항성, 별은 가까워지고 있죠. 항성의 별빛을 우리가 흡수선으로 보는 거니까 별빛이 가까워지니까 짧아져요. 그 결과 원래의 흡수선이 파란색 쪽으로 흡수선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을 하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란 시선 속도에서 우리 시선에서 나란한 공정계도면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나란한 공정계도면에서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조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멀어지거나 가까운 거리 이동 없이 옆으로 이동하는 광경들도 보게 되는 거죠. 1번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는 별이죠. 멀리에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이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이 두 군데에서 2번과 4번의 조건에서만 적색과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이제 한계점도 나타나게 되죠. 1번과 3번의 조건에서는 도플러 효과로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조건. 그래서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경우 이게 수직인 경우죠. 이런 수직인 경우에는 볼 수가 없다. 또 하나 질량이 작으면 그 도플러 효과가 굉장히 미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직접 관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선 속도의 변화가 작아서 관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또 하나의 조건을 시선 방향에서 나란하게 공정 궤도면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별이 있고 지구 방향이 있습니다. 별이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이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은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이렇게 A 방향으로 행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서 별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자 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파장이 짧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의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선지로 가보도록 하죠. 행성은 A의 방향으로 공존한다. 맞는 말이에요. 별과 동일한 방향으로 공존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별은 청색 편의가 나타나죠. 같은 조건에서 질량이 큰 행성일수록 편의량이 더 커진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에서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편의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가 같은 경우는 행성과 파장을 이용한 도플러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A의 행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행성이 기역과 니은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가 원래 흡수선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쪽이 빨간 쪽이고 이쪽이 파란 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에서 A로 가면 갈수록 A의 위치부터 1회 공존하는 동안에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회 공존하는 동안에 여기 위치되어 있다가 별이 여기 위치되어 있다가 먼저는 빨간색으로 이동한대요. 자 빨간색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가까이 온다. 아니 가까이가 아니죠. 멀리죠. 자 멀리 간다는 거죠. 멀리.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 상에서 가다가 다시 파란색 청색 편이가 나타나니까 가까이 별이 다가오고 그리고 다시 수직선 상 그리고 다시 멀리 오게 되는 것. 그러면 이 별은 멀리 갔다가 수직 가까이 수직 그 다음 다시 멀리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여기 주변에 공존하고 있는 행성도 마찬가지로 시계방향으로 공존하는 니은이 맞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도플러 역할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A의 위치일 때 별빛의 파장이 길게 멀리 가기 때문에 맞는 말. 자 행성은 기억방향이 아니라 니은 방향으로 공존하고 있다.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중심별이 외계 행성과 공통질량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나에서는 시선 속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가를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별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이 중심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존을 하고 있어요. 공통질량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면 행성도 그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공존을 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행성은 니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시선 속도에 따라서 이제 T1부터 시간에 따라서 쭉 나오고 있는데 얘는 선지를 읽으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행성의 공존 방향은 별의 중심별의 공존 방향과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 자 니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A가 커진다. 자 이에 질량이 클수록 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해서 중심별이 더 커다랗게 신선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의 값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자 A에 위치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구 방향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데 대신 중심별은 이 A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약간은 멀어졌다가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동되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원래는 여기 중심에서부터 점점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점점 멀어지다가 이제 멀어지는 정도가 감소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나에서는 T3에서 T4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라인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 라인 중에서 속도가 점점점 증가를 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차이로 두고 보시면 되는데 점점점 증가를 하는 것은 여기까지. 지금 그림이 많이 겹쳐져 있으니까 지우고 자 여기 중심에서부터 관측자의 수직 방향에서부터 여기 90도 방향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은 속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금 수직 방향으로 가는 동안은 후퇴되면서 동시에 속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후퇴하면서 속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퇴하면서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중심별 같은 경우는 후퇴하면서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T4에서 T5까지 이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T3에서 T4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조금로 sociedad